아유 오랜만 백만 백만 자 유튜브에서 이 영상 다들 봤지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백만 짝느냐 마음대로 지금부터 달렸어 생동인지 알죠? 보면 되잖아 엠템 등이나 내려가자 타왔다 졌다고 빼버릴까봐 부정하는거야 다들 떨리겠지만 슬슬 병원으로 내려갈까 너희들 놓지 못했지? 완전 대박 지금 쉬고 있었다 10만 뷰 왜 나가야돼? 조금만 힘내자 빨리 내려오라 잠깐만 있어봐 연기쩍다 내가만 들려? 다들 여기서 끝내자고 하면 다들 여기서 끝낼게 아 그럼 여태까지 잘해온게 너무 아깝잖아 뭐라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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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아 아 아 으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니가 지금 병받은 코 앞인데 잘 들어 최빈, 뒤로 가려야 되겨봐 지금 조회수가 얼만지 알아? 30만이 넘었어 야, 송이! 나부터 왠지 타! 중단된 방송에 누가 광고해줘! 이라고 빨리 해! 가벼교 문을 열려고 하면 저줄반단 얘기가 나올 거야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 빨리 나가야 되잖아! 사실 이번 체험의 하이라이트가 그 방에 봉인을 푸는 거야 스탠바이 원래 그런 얘기 없었잖아 아인아, 빨리 4백이 온다고 들어가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지 3, 2, 1, 2 1, 2 그래서 우리 몰아타임즈는 리포티는 내가 찍는다 본지암 공식병원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귀신의 실체는 낱낱이 파이팅 다신 무정 끄지마 죽여버린다 같이 가자 롱이 파이팅 내가 지금까지